기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기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꼭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꼭 알아둬야지만 이 부분에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나타난 경우에 잠시 멈추고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잠깐 멈춰놓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작업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인터럽트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인터럽트는 크게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요 외부 인터럽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명령과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트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트랩이라고도 하고 내부 인터럽트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명령과 데이터가 사용됐을 때 이때 나타나는 것이 내부 인터럽트고요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임출력 장치나 전원이나 외부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인터럽트가 있고 SVC, Supervisor Call 인터럽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인터럽트의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럽트가 일어났을 때 인터럽트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죠 이 통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IRQ라고 해요 IRQ라고 하는 것은 인터럽트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터럽트의 정의, IRQ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인터럽트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는 가장 높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음이고요 낮음이 되겠고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이쪽은 가장 높은 단계의 인터럽트가 되겠죠 높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순서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전 인터럽트 이거보다 높은 건 없겠죠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정전이, 전원이 차단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멈추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고장에 의한 인터럽트 또는 외부적인 인터럽트 또는 입출력의 오류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멈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잘못된 명령이나 SVC 명령을 실행했을 때 감시자로 호출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Supervisor Call Interrupt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선순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출제 범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M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DMA는 뭐냐면 Direct Memory Access입니다 Direct Memory 직접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CPU에 개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CPU의 정의가 뭔가요? CPU의 역할이 뭔가요? CPU는 연산과 제어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치를 다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CPU가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뭐와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서 이것을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고 CPU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식이 뭐다? DMA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원래는 이 주기역 장치인 램과 여기에 있는 입출력 장치들 간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CPU가 원래는 제어를 해야 돼요 CPU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CPU의 제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CPU의 제어가 없어지고 바로 주기역 장치에서 입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DMA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고 기억 장치와 주기역 장치 사이에 직접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것이 바로 DMA다 용어 설명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데드락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각 프로세스들이 서로 자원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정 대기 상태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태일 때가 바로 뭐냐 교착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다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다운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래시계 형태의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되면서 얘가 계속 또는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동그란 원이 생기면서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교착 상태 그럼 이 교착 상태는 일어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인데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상호 배제와 점유화 대기 그리고 비선점형 환영 대기 이러한 형태의 네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드락에 대한 교착 상태에 대한 의미 정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원을 서류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한정 대기하게 되는 그래서 중단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교착 상태 그거의 네 가지 조건은 뭐다?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은 CPU가 채널의 전권을 이임하고 최종 결과만 통고받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채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점이 바로 뭐다? 채널이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버퍼라든가 또는 캐시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채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의 간섭이 없이 입출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CPU의 인터럽트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작업이 끝나면 알려주는 거고요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는 셀렉터 채널을 사용하는 거고요 저속의 입출력 장치에서는 멀티플렉서 이 두 가지 고속과 저속을 혼용한 이런 형태일 때는 혼합된 블록 멀티플렉서를 채널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속의 입출력일 때는 셀렉터 저속일 때는 멀티플렉서라고 두 가지를 합한 건 블록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채널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가 있는데요 이 포트는 컴퓨터에서 쓰이는 연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연결 소켓, 연결 장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직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포트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는 직렬포트가 있고요 직렬포트는 좀 더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직렬포트에 속하는 것은 PS2라든가 또는 USB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직렬포트에 속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병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렬포트는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는 방식이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리겠죠 전송 단위는 BPS고요 병렬포트는 한 번에 8개의 비트씩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직렬보다 병렬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직렬에는 마우스나 모뎀 같은 옛날에 마우스 모뎀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PS2 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에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 있죠 보통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이러한 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한 장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PS2 포트가 있고요 마우스나 키보드가 이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직렬포트였다가 PS2로 변경됐다가 PS2가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USB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USB 포트에 대한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USB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의 줄임말인데요 이 USB라고 하는 것은 몇 개까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예전에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병렬이 더 빠르고 직렬이 느리다라고 했죠 근데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병렬보다 직렬포트가 더 빠른 그러한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USB 1.1일 때는 12Mbps였고 USB 2.0 아마 대부분 쓰고 있는 방식이 USB 2.0 방식일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부 다 USB 3.0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5Gbps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USB 3.1이라고 하는 10Gbps로 이렇게 동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USB Gen1, Gen2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USB 3.0이 변경이 돼서 Gen1은 5Gbps를 의미하는 거고 Gen2는 바로 10Gbps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핫플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핫플로깅 우리가 전원이 켜져 있어도 USB를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핫플로깅이라고 하고 핫플로깅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지원하고 연결하면 자동으로 기능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핫플로깅 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IEE 1394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미국의 애플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방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약 400Mbps로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다 옛날 통신기기나 가전제품의 캠코더에 주로 쓰였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IRDA, 적외선 무선포트라는 얘기죠 적외선 무선포트인데 적외선을 이용해서 IRDA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을 이용한다는 말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이것도 속도는 좀 느려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하고는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썬더볼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썬더볼트 이 썬더볼트는 이게 지금 1세대, 2세대에 나왔던 썬더볼트인데 이때는 호환성이 없다 보니까 애플에서 개발이 됐는데 애플에서만 사용을 하고 호환성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썬더볼트가 이런 3세대, 이런 3세대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3세대가 USB-C 타입 형태로 등장을 해요 자, USB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긴 USB 이런 타입을 우리가 USB-A 타입이라고 합니다 A 타입 C 타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게 C 타입이에요 이게 C 타입 자, 이러한 C 타입 형태로 바뀐 거죠 이러한 C 타입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썬더볼트는 번개 표시가 있죠 이 번개 표시가 있으면 아, 썬더볼트를 지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양은 C 타입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기기나 케이블을, 전용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약 20Gbps에서 40Gbps의 속도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40Gbps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TV도 연결할 수 있고요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D 충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파워 딜리버리라고 해서 PD 충전 충전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여러 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라고 하는 말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이오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겠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했죠 베이직, 기본적으로 입출력을 담당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롬이라고 하는 곳에 롬은 하드웨어죠? 이 롬 자체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이 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성격과 소프트웨어적인 성격 두 가지 성격을 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펌웨어다 라고 한다고 했죠 펌웨어 펌웨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를 담당을 하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기능이냐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파워 온, 파워가 켜지면 스스로 어떻게 한다요?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의 이름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시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스라고도 쓰지만 시모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 이제 흐름을 알았으니까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바이오스는 컴퓨터를 켜고 윈도우 시작 로고가 나오기 전까지 부팅 과정을 실행하는 부팅 과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롬에다가 비발성이기 때문에 롬에다 기억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롬 바이오스라고도 한다 같은 말입니다 바이오스나 롬 바이오스나 같은 말이고요 또는 다른 말로는 바이오스를 얘기할 때는 시모스라고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는 하드디스크, 비디오 어댑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쭉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펌웨어라고 부른다 하드웨어적인 성격과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펌웨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팅을 할 때 장치들이 제대로 있는지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 과정을 뭐라고 한다? 포스트, 파워원 셀프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포스트 그 다음에 시모스의 설정 가능한 항목 하드디스크 타입이라든가 부팅 순서라든가 전원관리라든가 날짜와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 암호 설정이라든가 안티바이러스 기나이나 PMP 설정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시모스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윈도우를 설치할 때 부팅 순서를 할 줄 알아야지만 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윈도우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순서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 정의가 나오니까 이 바이오스에 대한 건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장치의 종류가 있는데요 표시장치의 종류에는 음극성관인 C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정디스플레이인 L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인 PDP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 표를 가지고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 CRT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한 모양의 이렇게 뒤통수가 툭 튀어나온 이러한 모양의 바로 모니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음극성관이 이렇게 들어있죠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이 음극성관을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거의 못 보죠 그래서 이 CRT는 뭐예요 가격이 가장 저렴하죠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눈의 피로가 심하다 가장 심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화면 떨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전력이 높고 그 다음에 휴대가 불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데 그래서 이거는 휴대가 불가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LCD죠 LCD는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겠지만 그래도 CRT에 비해서는 고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피로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소비전력이 낮고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동이나 휴대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LCD를 많이 쓰는 거죠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이러한 장치에 주로 쓰이는 게 이제 바로 LCD인데요 중요한 것은 LCD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표시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표시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CRT는 표시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반대 개념이에요 CRT가 느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CRT가 표시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LCD는 표시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DP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싸죠 가장 고가입니다 그리고 표시속도도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의 피로도 적은 형태고 근데 소비전력이 뭐냐면 가장 높아요 소비전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PDP에서 안 좋은 점은 소비전력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고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휴대성도 편리한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둔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죠 진공관의 음극 음극이라는 곳에서 전자를 발생해서 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표시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가격이 저렴하고 화면 떨림이 화면 떨림이 많으니까 눈이 피로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 액정디스플레이는 두 장의 유리판 액정물질 이 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액정디스플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플라즈마는 네온과 아르곤가스가 채워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대한 거는 네온과 아르곤가스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떨림이 거의 없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표시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네요 각도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선명도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 뭐냐면 TN 패널이 있습니다 TN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는데요 이 TN 패널이 제일 선명도가 떨어지죠 제일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TN 말고는 우리가 VA라든가 VA라든가 또는 IPS IPS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니터인데 가격이 싸다 그럼 대부분 다 보면 TN 패널일 거예요 그래서 TN 패널 같은 경우는 보는 각도에 따라 선명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VA나 IPS 같은 경우는 광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거의 선명도가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모니터를 살 때는 이런 TN 방식을 하지 말고 VA나 또는 IPS를 하고 이런 패널을 보시고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네온과 아르곤가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전력이 높다라고 하는 고가이면서 소비전력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해상도는 화면에 선명도가 높을수록 영상이 선명하며 비디오카드의 성능과 모니터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화소가 많다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모니터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화소가 쉽게 얘기하면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이러한 점들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소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도트피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을 도트피치라고 하고요 재생률, 리플래쉬죠 얘는 주사율을 의미하는 거에요 우리가 게임, 특히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모니터들 중에서는 게임용 전용 모니터가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헤르츠가 아니라 얘는 144 헤르츠 이상을 지원하는 144 헤르츠를 이상 지원하는 이런 게임 전용 모니터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재생률, 리플래쉬 재생률에서 초당 재충전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니터의 크기 대각선 길이의 인치로 표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잘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상도, 화소 이런 것들 관련 용어들이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흐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